여러분은 지금 미스코리아 출전하고 있는 미스황, 미스황 예비생들의 준비 과정을 보내겠습니다. 촬영 감독님 마음대로야. 예쁜 애들만 찍어줄거야. 저요 여기요. 여기 있어요. 미스 꽝. 웃음이 빛나는 이 초전은? 참가 번호 2번 미스 꽝입니다. 미스 꽝. 안녕하세요. 어떡했어요. 바보야 바보. 어디서 오셨죠? 콩가루 집안에 오셨다고요? 냉장고에서 왔어요. ants. 네, hangs만 eran. 내가 민동지 해서 왔어. 미스를 먼저 써야 됐지. 나 한번 이렇게 웃기다, 유리야. 전화도 안 예뻐요. 안 찍을 거예요. 스크림! 조용히 하면 돼요. 네, 안녕하세요. No.1 세계에서 제일 잘나는 미스카 여왕, 유리입니다. 네, 자신의 오늘 기회에 충전하는 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제 친구 우유는 늘 항상 저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절대 모자란 일이 없고요. 네, 잠이 덜 깨졌고요.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제일 자신 있는 부위를 알려주세요. 제일 자신 있는 부위는 아무래도 콩콩을? 콩콩을? 콩콩을이 잔뜩 들어갔어요. 저의 매력 포인트는 아똁 아똁 아똁그란 눈 아똁그란 눈알 민이 아똁그란 눈알 아똁크 아똁me 아똁크 알겠습니다. 촬영을 하니까 얼굴이 안 나온 거 아니야. 촬영 감독님, 왜 이렇게 생겼어요? 하하하하 야, 되겠어. 촬영을 하니까 얼굴이 안 나온 거 아니야.